MBC 뮤직 MBC 뮤직비디오 이거 모두 똑같이 뭐 motet 뮤직비디오 이 무 쇼 유 울리는 일 두 번 대신 없을 거예요 내 마음 강아지 눈 화장도 있고 남자를 되게 세게 휴가 잘할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까칠할 것 같아요 내 숨은 있겠죠? 무서워하니까 안녕하세요 얘기 좀 할까요 그렇게 나를 잘 안다구요 참 이상해요 눈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뒤선 참 말이 많아 난 어땠어? 내 첫인상? 내 첫 기억이 첫 뮤직비디오인데 요리를 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시선을 안 봐주세요 아무리 몇 테이크를 가지고 계속 피해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은 나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쿨해요 오늘 아침 어때 My lover My lover 우리 집 앞에 좋은 데 있는데 헐레벌떡 마음 급해 늦으면 안 돼 따뜻한 커피 오렌지 주스 sunny side up and red 눈 뜨는 아침 또 보고픈 그대 얼굴 잠이 달간 그 모습이 난 참 좋아 눈을 감는 밤 눈을 감는 밤 또 그리운 그대 얼굴 그 입술에 꿀이 있나 참 알아요 I love you so I need you so 내 맘에서 들어온 넌 아무데도 가지마요 그 목소리 내 알람 Leave me my lover 전화기 넘어 입맞춤 잘 잤나요 그대 눈 뜨는 아침 또 보고픈 그대 얼굴 잠이 덜 깬 그 모습이 난 참 좋아 눈을 감는 밤 또 그리운 그대 얼굴 그 입술에 꿀이 있나 참 알아요 I love you so I need you so 내 맘에서 들어온 넌 아무데도 가지마요 그대가 잠든 사이 내가 만든 breakfast 함께 한다면 우리 nothing can be better oh oh 그대 향기가 남아있는 내 오른손 베개 밑에 밀어넣으면 넌 꿈을 꿔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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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든 나요 궁금해요 내일도 날 깨워줘요 부탁해요 I love you so I need you so 내 맘에서 들어온 넌 아무데도 가지마요 그 Schule 카드 affirmative 남아보이웃 하다 If you look at girls too 해요 고맙게 글쓰 그대 inspirIL 승훈 이즈 흐름 다 즐긴 ignon 막 그럴 것 같잖아요. 왠지 여자들이 재수없어 하는 스타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털털하고 너무 이미지 관리 못해서 약간 걱정될 때도 있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를 수 있는 눈 아래 서면 내가 힘든 때가 모습 내가 힘든 때가 모습 어느 잠이 흩날린 가을 오면 아쉽지 않은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그 힘이 그 힘이 그 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잊은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는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의 기대움에 깔아서 그 눈 아래 섬여 너가 눈뜬 그대 모습 어느 잔뜩 흩날린 가을 옮겨 아침 잔바람을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너의 흥미로운 해야 할까 너의 흥미로운 그 은은 그 향기도 한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걸 잊히는 바로 고속 하늘빛 그 향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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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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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밑에! 1층입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이건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 되게 부럽다 지금 무대를 하면 어떡해 배고파 아 먹어요? 빽! 진짜! 이번엔 민수인 방송에서도 한 번에 오는 순간 진정한 웨어 진정한 웨어 진정한 웨어 진정한 웨어 우리는 여기도 볼 수 있어요? 그럼 이상해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래서 여기 있단 걸 아하하하 백성만 안 챙겨? 예 우리 관객분들이 들어오셨네.. 어떡해.. I know you 어때요? 예뻐요? 색깔 되게 예쁘다 여기 오늘 화장이 너무 잘.. 잘 나오겠죠? 봐봐 오늘 담아요 담아 저희 자주 이래요 떨려.. 떨려요.. 너무 떨려.. 냄새가 고치.. 하나 둘 셋 걸스테이 화이팅! 인사드리겠습니다 everyday 걸스테이 안녕하세요 걸스테이입니다 하얀 차 실제로 보니까 하얀 차 실제로 보니까 잘.. 가만히..